첫 앨범을 냈어요. 멜론의 닥터스 검색하시면 저희 드라마 OST 말고도 저희 앨범이 나왔는데 저희 앨범에서 굉장히 저희가 희미를 기울여서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든 앨범이거든요.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 앨범의 타이틀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것이 움직이면 전류가 한다. 정작 일렉트럼입니다. 흥분이 흥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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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흥뿌리 흥뿌리 스티라 이청 해바리 다가주 흥뿌리 실 요 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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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